제주시 환경면에서 화살의 몸통을 관통당한 개가 발견돼 경찰이 동물학대 수사에 나섰습니다. 화살 길이만 70cm에 달았는데요. 다행히 개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안서영 기자입니다. 빨간 목줄을 하고 웅크리고 있는 중형견 한 마리. 자세히 보니 검은색 화살이 몸 뒤쪽을 관통했습니다. 제주시 한 마을회관 인근에서 헐떡이고 있던 이 개를 발견한 마을 주민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. 동물병원으로 옮겨져 화살 제거 수술을 받은 이 개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신경개통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. 화살 길이는 70cm로 시중에서 구입할 수 있는 카본 재질의 양궁용 화살로 파악됐습니다. 경찰은 누군가 일부러 개를 향해 활시위를 당긴 것으로 보고 인근 CCTV를 확인하며 범인을 쫓고 있습니다. 또 목줄을 한 것으로 봤을 때 누군가 키우던 것으로 보고 있지만 몸에 등록칩이 없어 아직 주인을 확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. KBS 뉴스 안서영입니다. KBS 뉴스 안서영입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